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6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지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할 때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 앞부분에 보면 선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데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깨닫게 되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뜻인데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라고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다시 말해서 선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데 너희가 이 말을 듣고 깨달아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지만 내가 말하는 이 선한 나무와 악한 나무에 대한 이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너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없게 되고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한 나무와 악한 나무에 대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5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나무와 악한 나무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악한 나무와 선한 나무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표적밖에 없는데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선한 나무와 악한 나무를 구별할 수 있는 요나의 표적을 듣고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라고 하는 뜻인데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자 이 두 가지 표현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볼 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미련한 처녀들, 지혜로운 처녀들에 대한 비유랑 같은 내용인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대 자 이 밤중이라고 하는 밤이경이죠 자 그런데 이 밤이경이 2023년부터 이제 밤이경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미 미련한 처녀들과 지혜로운 처녀들은 거의 다 구분이 끝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요나의 아들아 너는 내가 이제 앞으로 반석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께서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요나의 아들아 너는 이제 장차 반석이라고 불리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요나의 아들아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6절에서는 요나의 아들아 너가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저희가 종합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요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자 우리가 요나의 아들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이 되는 표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요나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래서 비둘기 성령을 받은 표가 바로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비둘기 성령을 받은 표이고 표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요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저희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요나의 표적을 깨닫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건축해야 그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전에 본체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결론을 짓게 되면 요나의 표적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믿음의 영재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날 비둘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지금 지난 2000년 동안에 저희가 깨닫지 못했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000년 동안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과 내일은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끝마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2000년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부터 서기 3030년까지 정확하게 3000년 동안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0편 90편 4절에 보시면 천년은 밤의 한 경점과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3000년의 세월은 밤 1경, 2경, 3경에 해당되는 기간이죠 그래서 3030년이 되면 밤 4경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때에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과 함께 오신다 자 이 밤 4경은 새벽별이죠 새벽별 저물 때 밤중에 닦을 때 새벽에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밤 4경에 오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3000년의 세월 동안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신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날 예수님께서 휘장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길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새 길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완전한 길입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완전한 길을 깨달아야 저희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수님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감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